오늘은 올리브영 쿠션 16가지를 분석해 볼 텐데요 쿠션 쓰시면서 뭔가 트러블이 좀 자주 올라오고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 피부의 상태가 좀 최상인 상태로 쭉 유지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쿠션에 들어가 있는 자외서 차단제 성분 때문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고를 때는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고르시잖아요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쿠션의 대부분은 혼합자차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둘 다의 성분을 다 집어넣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쿠션 쓰실 때 유기자차가 맞지 않는 분들은 좀 뾰루지가 많이 올라오거나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무기자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수정화장을 할 때 선크림을 계속 덧바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쿠션을 선크림 대용으로 덧발라주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도 되면서 피부도 예쁘게 표현되고 그러면 더더욱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뭔지 유난히 나와 맞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16가지를 구분한 방법은 촉촉한 쿠션을 먼저 보여드리고 매트한 쿠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2개씩 쿠션을 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도 분석을 해드리고 픽싱력이나 지속력 그리고 색감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도 짚으면서 무기자차만 써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쓰셔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피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건성이고 피부는 밝은 편이고요 17, 19, 21호 이런 것들은 번갈아 가면 쓰고 저는 또 홍조가 있기 때문에 핑크빛이 들어간 걸 쓰면 얼굴이 좀 동동동동 떠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를 바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뉴트럴 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고 저는 두꺼운 메이크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버력이 너무 높은 것은 좀 부자연스럽거나 인위적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시청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쿠션을 더 좋아할까 나는 어떤 피부 톤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촉촉한 쿠션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총 8가지고요 맨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바로 클리오입니다 클리오의 분홍색과 민트색이 있는데 분홍색이 촉촉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메시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예뻐요 그리고 메시망치고는 아주 얇은 제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커버력은 촉촉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재질 수가 SPF 50에 PA가 플러스가 4개가 붙었죠 그리고 이거는 혼합자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자차 안 맞는 분들은 굳이 이러한 쿠션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수정 화장할 때 참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떤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 잘 안 하면 굉장히 펴발려지는 게 어렵죠 그런데 이 제품은 원래 펴발려 놓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 잘 스며드는 그런 재질이어서 저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 두들기지 않아도 싹 펴발려지는 그 부분이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좋은 특징은 피지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무너질 때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커버가 너무 높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 무너질 때 정말 부자연스럽게 무너지고 특히나 코 옆에 막 끼임 현상 있으면서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부 상태가 좋아야 이 제품의 좀 진가를 알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같은 이런 건성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잔주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름 사이사이에 좀 끼임이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컬러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핑크톤이 아닌데 리넨으로 가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이 란지를 왔는데 컬러를 뭘 골라야 될지를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장 가서도 테스트를 하셔서 컬러감이 딱 맞는다라고 하면은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고 그렇지가 않다면은 색감 쪽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촉촉한 버전의 쿠션들 중에 커버력은 가장 뛰어났다 대신에 지속력 같은 경우엔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커버력이 필요하면서 촉촉한 것을 찾는 분들한테는 저는 클리오를 쓰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뮤즈 듀젤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가장 많이 손이 가기는 했습니다 저는 너무 두꺼운 피부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수정 화장할 때 원래 제가 이미 발라놓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 너무 두껍게 이중 삼중으로 얹혀지는 게 저는 싫은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듀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봤던 클리오와 비교해봐도 아무리 쳐도 이게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세 겹 네 겹 다섯 겹을 올려도 계속 피부톤은 살아있으면서 그 위에 얇게 필름만 얹혀주는 그러한 제형이 이 듀젤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메이크업하지 않았다라는 느낌 정말 맑은 피부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듀젤리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이 제품은 SPF 38이고요 PA는 플러스가 3개가 붙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SPF 50과 SPF 38이 뭔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SPF 38이라는 거는 97.4%가 차단된다는 거고 SPF 50이다라고 하는 거는 98%가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야 되는 거는 UVA와 B 중에서 UVA가 훨씬 더 노화나 주름, 기미, 색소침착을 만드는 데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PA 플러스 지수가 나타내줍니다 UVB를 차단해주는 거는 뭐죠? 썸번이나 피부암 발생을 좀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UVB 같은 경우에는 SPF 30 정도만 넘은 거를 바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PA 플러스 3개가 붙었는데요 UVA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컬러감이 잘 맞는다 라고 하면 선쿠션을 쓰시게 딱이겠죠 보시면 여기 안에도 컬러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맑음 1.5 클리어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수정화장으로 쓴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좀 들뜬다거나 색깔이 좀 분리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듀젤리 같은 경우에는 무너짐이 되게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얇기 때문에 그런데 무너짐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건성인 분들이 사용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약간의 광채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휘뚜루마뚜루 그냥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분명히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에스쁘아의 프로테일어 비내추럴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SPF50에 PA가 플러스 4개가 붙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화장 하실 때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혼합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지요 특징은 커버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듀젤리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높은 커버력을 원하는데 촉촉하고 찾아요 라고 하면 차라리 클리오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특징은 촉촉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건조가 좀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스킨케어를 굉장히 잘 하셔야 이 제품의 좀 진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에스쁘아는요 색감이 굉장히 예뻤어요 바닐라 컬러를 저는 발랐는데 햇빛에 나가서 봤을 때 되게 예쁜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피부가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바르면 광채가 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듀젤리를 쓰기에는 너무 얇은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약간의 커버력은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에스쁘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샘물입니다 정샘물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정샘물 에센셜이 촉촉한 버전입니다 이건 SPF 50이고 PA 플러스는 3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외선 차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역시나 볼 수 있겠고 혼합자차입니다 이 제품은 저한테는 좀 두꺼운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덜어내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를 때 계속 덜어내면서 발라야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됐어요 이거를 덜어내지 않고 바른 날은 정말 두꺼운 피부 표현이 돼서 어? 이게 촉촉한 버전이 맞나?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썼었어요 대신에 정샘물의 장점은 색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쿠션을 좀 오래 사용했고 덜어 쓰는 감도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죠 쿠션을 잘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샘물을 쓰시면 만족하시면서 쓰실 것 같아요 커버력도 좋은 표현이고 피부 표현이 굉장히 깨끗하게 돼요 도자기 피부결처럼 깨끗하게 눌러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선호가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표현되는 게 저는 싫기 때문에 좀 비칠 거면 좀 적당하게 비치면서 맑아 보이는 걸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제품이 좀 과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쿠션에 있어서 금손인 분들이 쓰셔야 이 제품의 좀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촉촉이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매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지속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게 도자기 피부 표현으로 너무 깨끗하게 표현해줬는데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코도 끼고 팔자주름도 좀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오래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커버력이 좀 뛰어난 거를 찾고 싶고 그리고 정샘물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선크림이 있어요 그게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 제품과 같이 쓰시면 이 제품의 매트함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촉촉하게 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샘물 쿠션이 막 만족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다음은 바닐라코입니다 바닐라코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분홍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하얀색이 이제 모이스처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SPF 50이고 PA++ 3개 붙었죠 혼합자차입니다 이 제품은요 모이스처라고 해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매트합니다 정샘물보다도 더 매트해요 그래서 이 바닐라코의 분홍색과 같이 질감을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커버력이 좋은 편인데 보통 쿠션의 촉촉이 버전은 커버력을 조금 누르고 촉촉함을 더 넣는 편인데 이 제품은 이름은 모이스처지만 그렇게까지 모이스트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좀 아쉬운 점은 화장이 뜹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화장이 좀 뜨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쿠션 중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색감은 참 예뻐요 얼굴을 한 톤 밝혀주고 그러한 색감은 참 좋은데 화장이 좀 뜨다 보니까 이 쿠션에 대한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 주름 끼임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두껍다는 느낌 때문에 계속 수정 화장을 눌러주지 않으면 5시간, 6시간, 7시간을 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름에 쓰면 땀이나 피지와 함께 섞이면서 조금 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닐라코의 하얀색 버전은 저한테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라네즈입니다 라네즈도 두 가지가 있지요 촉촉한 버전은 분홍색입니다 SPF 46이고요 PA는 플러스 2개가 붙었죠 저는 13N 컬러를 썼는데요 컬러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6가지나 있습니다 커버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실내 활동만 했을 때는 이 지속력이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야외 활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들뜸과 지속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좀 더웠고 이런 날에는 피부 표현이 좀 예쁘게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이 제품의 장점은 픽싱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나서 탁 고정력 이런 것들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피지나 이런 것들과 섞이면서 예쁘게 무너진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으로 봤을 때는 무너질 때 예쁘다라고 느낀 것은 저는 클리오 분홍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뮤즈의 듀젤리였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좀 두꺼움이 있다 보니까 발랐을 때 약간 인위적인데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커버력이 있기는 하지만 커버력 자체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피부가 좀 좋은 분들이 쓰셔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워낙 픽싱력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펴발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데 좀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약간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밍입니다 네이밍은요 SPF 50이고 PA 플러스 3개가 붙었죠 마찬가지로 혼합 자차입니다 제가 고른 컬러는 19N입니다 이 제품의 참 좋은 점은 잘 펴발라지기도 했지만 과하게 인위적이게 표현되지 않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촉촉한 버전의 쿠션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인데 가려줄 건 적절하게 가려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적정 수준을 굉장히 잘 맞춰준 그런 제품이라서 쿠션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듀젤리와 또 비교를 한다면은 듀젤리보다는 커버력은 훨씬 좋은데 색감 같은 경우에도 듀젤리보다는 조금 더 화사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듀젤리는 완전 자연스러움의 끝판왕이고 네이밍은 한 톤 밝혀주는데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지속력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화장이 무너질 때도 참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수정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밍도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쿠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쓰시기에 아마도 좋을 거고 더운 날 발라놓고 막 밖에 돌아다녀보고 했는데요 들뜸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제품에 좀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촉촉한 버전의 마지막은 바로 파넬입니다 드디어 무기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나왔죠 저는 쿠션 쓰면 항상 뾰루지 올라왔는데요 어? 이거 쓰고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좋은 성분이 안에는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자외선 차단체 성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유기자차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은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커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쿠션 대용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껍지도 않고 적당히 촉촉해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다시 얘기하면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 쿠션이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라마이드 MP나 피토스 핑고신 같은 거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마데카소사이드, 마노카입 추출물 이런 성분들이 컨셉 성분으로 아주 조금만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피부에는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피부가 좀 민감하다거나 쿠션을 잘 못 쓴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홍조가 있거나 피부가 좀 민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사실 선크림도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무기자차만 쓰시는 분들이 꼭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선쿠션 대용으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베스트를 꼽기 전에 지금까지 봤던 8가지 제품들 커버력, 지속력, 색감 위주로 한번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커버력이 가장 좋았던 거는 클리오의 킬커버 분홍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닐라코, 그 다음에 에스쁘아 나머지 3가지는 부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커버력이 가장 약한 것은 어뮤즈였습니다 지속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라네즈 분홍색이었어요 왜냐하면 더운 날에도 실내 생활에서도 그렇게 크게 뒤바뀌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뮤즈 듀젤리도 지속력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색감에 있어서 제일 예쁜 것은 네이밍이었어요 고를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네이밍의 컬러가 가장 피부와 흡사하게 예쁘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좀 밝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호 좀 밝은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중에서 베스트 오베스트는 누굴까요? 저는 어뮤즈의 듀젤리를 꼽았습니다 이유는 그냥 맨 얼굴에 발라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고요 수정 화장을 할 때도 너무 좋습니다 다른 쿠션 바르고 이 제품으로 수정 화장해도 괜찮았고 어뮤즈를 발라놓고 계속 덧대도 그냥 얇은 필름처럼 피부가 조금 더 맑아지고 예뻐질 뿐 막 두꺼워진다 어색해진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이 제품은 혼합 자차이기 때문에 유기자차 성분 안 맞는 분들은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판을 쓰셔야 돼요 2위도 꼽아봤는데요 2위는 네이밍입니다 듀젤리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은 있으면서도 촉촉했어요 그러면서도 지속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2위는 네이밍으로 꼽았습니다 자 다음은 매트한 쿠션 8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요 어뮤즈인데요 이 제품은 무기자차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나 홍조, 유기자차 성분 못 쓰시는 분들이 이 제품 쓰시면 됩니다 어뮤즈가 매트한 버전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매트한 쿠션이 꼭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빠른 픽싱력과 커버력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뮤즈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지속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대신에 얇고 가볍고 깨끗하게 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색감은 아쉽게도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매장을 가셔서 나한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를 써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트한 쿠션 중에서 너무 심하게 매트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서도 너무 심한 커버력은 원치 않아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앞서 소개했던 듀젤리보다는 훨씬 더 커버력은 좋습니다 어뮤즈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둘 다 사놓고 첫 단계는 세라믹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수정 화장은 듀젤리로 하셔도 두 가지의 조합이 참 좋습니다 다음은 에스쁘아입니다 에스쁘아의 매트한 버전인 비글로우 뉴클래스인데요 에스쁘아의 피 내추럴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좀 주름 끼임이 더 많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커버력은 그냥 중상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들뜸이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쓰시면 저보다 들뜸이 더 심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쿠션에 금손히 쓰셔야지 쿠션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양 잘못 조절하면은 들뜸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대신에 에스쁘아의 장점은 컬러감이 참 예쁩니다 다양하게 있지요 그래서 컬러가 좀 잘 맞고 나는 너무 심한 커버력을 원치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원해 라고 했을 때 에스쁘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했던 어뮤즈와 에스쁘아 중에서 누가 더 커버력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은 에스쁘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어뮤즈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매트한 버전이지만 어뮤즈는 그 와중에서도 좀 촉촉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트한 것에서 기대하는 바가 뭔지 빠른 픽싱력인지 아니면 커버력인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트한 버전이 조금 더 낫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번들거려 보이죠 너무 촉촉한 거 잘 못 쓰면 그래서 난 좀 매트한 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에스쁘아 쓰여도 괜찮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지성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더 실망하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샘물입니다 정샘물의 스킨 누더 커버레이어 쿠션이 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봤던 에센셜 쿠션과 비교를 해봐도 이 제품도 양이 굉장히 많이 덜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쿠션 금손이 쓰셔야 되고 한번 찍어서 바를 때 계속 덜어섰어야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됐어요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쿠션도 그렇고 저는 인위적인 피부 표현이 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정샘물의 썬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았지만 쿠션은 정말 바르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누가 봐도 나는 화장을 했다 쿠션을 발랐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최대한 좀 덜어가면서 쓰게 되면은 이 제품의 장점이 많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커버력도 괜찮고 피부가 도자기 피부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계속 덜어 쓰면서 조정하면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잘 하신 다음에 쓰셔야 이 제품의 장점을 잘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피부 표현도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컬러감만 잘 맞는다면은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가 쓰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매트함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닐라코입니다 이 제품도 무기자차 성분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삼류기능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름 개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매트함 버전 8가지 중에서 가장 매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픽싱형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펴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꾹 찍어놓고 잠깐 다른 거 하시면은 아마 이게 잘 펴발려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막 묻어나거나 찍었을 때 손가락 자국 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픽싱형이 뛰어난 제품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트함 버전에서는 그래요 주름 부각이 매트함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고 다 좋은데 코나 이렇게 세밀하게 발라야 되는 데서 좀 바르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픽싱형 때문에 저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얇게 여러 번 발라야지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데요 그냥 바르고 나면 정말 달걀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인위적이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달걀처럼 깨끗하게 피부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성력도 괜찮습니다 지성인 분들이 이 제품 쓰여도 되겠다 그리고 커버력을 좀 원하는 분들이 이 제품 쓰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샘물과 바닐라콜을 비교해서 본다면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커버력이 좋은 것은 정샘물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커버력을 원해 라고 한다면 정샘물을 쓰시는 게 맞고 나는 그것보다는 약간 덜한 커버력을 원해요 라고 하시면 바닐라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커버력이 장점이기 때문에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닐라코 쓰시면 아마 만족하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클리오입니다 이 제품은 혼합자차고요 SPF 51 PA++ 3개죠 이 제품은 픽싱력이 앞에서 봤던 바닐라코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묻어나거나 이런 걱정은 없고 그런데 이 제품이 이름처럼 커버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샘물이나 바닐라코가 너무나도 커버력이 좋은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커버력이 막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림성이 좋으냐 라고 하면은 요거는 발림성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번 두드려야 매끄럽게 퍼 발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역시나 금손이 써야지 이 제품의 장점이 좀 착 드러납니다 색감은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포슬린 컬러가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 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외부 활동 많은 날 아니면 땀이 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저는 클리오 쿠션이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라네즈 제품입니다 자 라네즈는요 SPF 46에 PA 플러스 두 개가 붙었죠 저는 13N 가장 밝은 컬러를 썼습니다 라네즈 같은 경우에는요 커버력은 중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가장 아쉬운 점은 주름 끼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팔자 주름이나 웃을 때 눈가 주름 이런 것들에 주름 끼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수정 화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민트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홍색이 좀 더 잘 만들어진 쿠션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한 차이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민트색은 여러 면으로 볼 때 좀 누난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고 지속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커버력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트한 쿠션 중에서는 뭔가 또렷한 이 친구만의 장점을 갖고 있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이 제품은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하시고 좀 촉촉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맑은 피부 표현 그러니까 좀 도자기결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은 되거든요 스킨케어를 워낙 꼼꼼하게 하고 촉촉하게 하고 잘 레이어에서 바르신다 라고 한다면 저는 라네즈의 민트색 쿠션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좋은 쿠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강력하게 추천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헤라 쿠션입니다 헤라 쿠션을 너무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리뉴얼이 됐는데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고 나무를 할 데가 없었어요 발릴 때도 너무 편안하게 발리고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딘가를 너무나도 잘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 컬러를 너무나도 잘 구분해서 색깔을 고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써서 저는 13과 17을 둘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력도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 피부 표현이 이 매트 쿠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 있죠 그거를 너무너무 잘 뽑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력도 참 좋은데 컬러감도 너무 다양해서 좋고 픽싱력도 1위입니다 보시면 무더원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픽싱력이 좋은데 또 발림성은 또 좋아요 픽싱을 할 때까지 그 시간을 너무 짧게 두지 않고 적정한 시간을 둠으로써 쿠션을 잘 바르지 못해도 그냥 툭툭툭툭 발라도 굉장히 예쁜 피부 표현이 되는 그런 쿠션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빈드 서울입니다 이 제품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SPF 51 PA++ 3개가 붙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직원이 추천해줘서 저는 써보았는데 아 이래서 참 이 제품이 좋다 좋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저는 20호를 썼는데요 색감 참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지성피부나 수부지 피부가 쓰시면 분명히 만족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무너질 때 피지와 땀이나 이런 거랑 섞였을 때 제일 예쁘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클리오도 참 예쁜데요 자빈드 서울만의 그런 촉촉함과 지나치게 매트하지 않은 면이 이 제품의 장점을 살려주는 거 같았어요 대신에 이 제품의 살짝 아쉬운 점은 픽싱력은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묻어나죠 그래서 이 쿠션을 바르고 나서 살짝 파우더로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예쁘고 나중에 수정 화장할 때 이 제품을 갖고 써도 워낙 발림성이 좋고 매트한 버전이지만 촉촉하기 때문에 추후에 수정 화장할 때도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빈드 서울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커버력과 픽싱력 색감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버력이 가장 뛰어난 거는 정샘물이었고요 그 다음이 바닐라코 헤라 그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이 네 가지가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가장 커버력이 낮은 것은 어뮤즈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고정시켜주는 거 픽싱력 묻어나지 않는 거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헤라가 가장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클리오 바닐라코 순이었습니다 색감 면에서 가장 예쁜 것은 헤라였습니다 헤라는 가셔서 테스트해 보시면 분명히 딱 많은 컬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실 거고 저처럼 한 톤 밝혀서 쓰고 싶다 코나 요런 볼 부위는 좀 한 톤 밝히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컬러 혼합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빈드 서울도 컬러감이 참 괜찮았습니다 자 이 모든 면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쿠션 1등은 저는 헤라로 꼽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헤라가 너무 잘 만들어서 깜짝 놀랐고 저는 헤라는 계속 손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헤라와 앞에서 촉촉이 버전 봤던 어뮤즈를 같이 혼합해서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트한 버전에서의 2위는 자빈드 서울입니다 헤라는 모든 피부에 참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빈드 서울은 복합성이나 지성인 피부가 더 만족하시면서 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촉촉한 버전과 매트한 버전을 나눠서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쿠션에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 천안의 성분을 보시고 고르시는 거 그래야지 뾰루지가 나지 않고 눈시름 같은 거 없이 좀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면서 쿠션을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화장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쿠션은 좀 보통 대부분 너무 밝게 표현이 되죠 피부가 그래서 선쿠션을 좀 받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꼭 쿠션으로 계속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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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